7090 명곡의 향연 음악 속의 선율 공개방송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수 소년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곡에는 마오니 김혜정 위일청 박진광 친구야 거기 지금 누구인가 김영상 강은철 김배성 선율이 함께합니다 7090 명곡의 향연 음악 속의 선율 공개방송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s y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 제작하고 문화재당 선율 미디어센터 기주산업이 함께합니다 skyrocketed bardzo wald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